여러분 비트켄슈타인 이라는 분 아세요? 이분인데 비트켄슈타인 이라는 분인데요 20세기에 세상을 바꾼 인물 타임즈에서 선정한 백인에 들어간 유일한 철학가에요 거기서 여러 사람이 있어요 고르바초프도 있고요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거기 백인에 선정된 유일한 철학가에요 그래서 20세기에 등장한 어떤 신이라고 불리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철학 수업 거의 농땡이 치고 놀았죠 암 듣고 딴짓하고 레포트나 겨우 써내고 그랬었는데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런 철학적인 내용들이 되게 궁금해지고 살면서 고민하는 것들이 그들이 선연들이 미리 고민해 놓은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이제 뭔가 갈증이랄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트켄슈타인 이라는 분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쓰셨던 것 중에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쾌한다 이런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제가 뭐 어떻게 비트켄슈타인은 뭐 알겠어요 그리고 뭐 철학책 그거 본다고 제가 뭐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이런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국어 시간에 배웠던 언어의 힘이라는 단락이 저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언어의 힘이라는 거에 보면 에네르게이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에네르게이아라는 말이 뭐냐면 말이 힘이 있어서 그 말을 뱉어내면 상대가 상황이 세상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고등학교 시절의 그 수업 시간에 국어 시간이었지만 그 말을 듣고서는 되게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와 닿았고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제 어릴 때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가 이제 뭐 친구들이랑 싸우고 저 친구를 패고 왔어요 그러면은 뭐 팽기까지는 아니고 때리고 왔겠지 때리고 집에 왔어요 도망왔죠 이제 왜냐하면 한참 때리고 있는데 그 맞은 친구 엄마가 보여서 토끼인 거죠 쉽게 말하면 집으로 어렸을 때 때 뭐 대여섯 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막 도망왔죠 근데 그 친구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애를 데리고 애는 막 울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마구마구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애를 어떻게 키워 가지고 뭐 깡패라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애가 때리냐는 등 뭐 이러면서 이제 저는 숨어 있고 엄마한테 막 온갖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혼자서 숨어있다가 그 생각을 했죠 아 죽었다 이제 엄마한테 이제 뒤지 맞겠구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 어머니가 가시고 이제 저는 이제 엄마한테 혼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엄마가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널러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 아닌데 왜 그랬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혼날 준비하고 있었는데 맞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어? 이 말을 하신 게 그때 되게 어렸을 때 충격이었어요 뭐 대여섯 살 우려받겠죠?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있었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커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거는 그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 왜 그랬어? 그러지 마이 새끼야 하고 쥐어 박았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니?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은 뭐였냐면 엄마한테 실망스러운 아들이자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아예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아, 말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최근 고민하고 있었던 여러 생각들 등 만 1년 정도 된 얘기긴 한데 그때 언어의 힘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나서 언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생긴 것도 봐도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좀 괴짜스럽게 생겼고 뭐 좀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책을 사서 볼까 어쩔까 하다가 유튜브를 좀 찾아봤어요 김필영 선생님이 유튜브 하시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철학 그래서 아주 짧게 요약을 잘 해주셔서 보다 보니까 비트겐슈타인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다 보고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지난 한 달간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막 보다 보니까 일부는 뭐 이해가 되고 동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뭔 소리야 하는 이런 입과 머리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조금 나누고 싶고 그걸 보면서 제가 처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의 목적은 무엇인가 병에 갇힌 파리에게 병을 빠져나오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철학의 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파리에 병에 갇힌 파리 이게 좀 낯설잖아요 이게 뭔가 했더니 옛날에는 파리를 이렇게 잡았대요 이렇게 유리병을 만들어가지고요 여기다가 꿀물을 넣어놓는데요 설탕물 같은 거를 그럼 파리가 밑으로 기어들어가가지고 꿀물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잡는 유리병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이 기존의 철학자들 자기가 있던 이전의 철학자들 우리 머리 아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니체 칸트 이런 사람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갇힌 파리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존재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참 머리 아파하잖아요 또 이런 거 보면은 이건 뭔 소리야 싶잖아요 법은 객관적 정신의 즉자적 현실화인 저 차원의 어쩌고저쩌고 도의태의 관계로 변증법적인 발전하여 간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뭐야 이게 단어도 모르겠어 즉자적? 이건 뭔 소리야? 도의태? 이건 또 뭐고 아무튼 뭐 이런 단어도 모르는 것들이 나열되면서 철학 그 수업 시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도 머리 아파서 그냥 아우 제꼈죠 근데 나이 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하기는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이과생이 받아들이기에는 그 이과 머리에서 받아들이기에 조금 그래도 접근도가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이 되게 재밌는 인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보게 됐는데 그 오스트리아에 그러니까 미국의 카네기가가 있잖아요 철강원 미국에서 이제 철강으로 이렇게 막 흥안 집안이죠 카네기 집안 그러니까 미국의 카네기가 있다면 오스트리아에는 이 양반의 그 아버지가 그런 카네기 같은 분이었던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의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형제가 남자만 다섯 있고 여자가 셋이래요 8형제의 5형제의 누나가 셋 막내래요 막내 근데 아버지가 이제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오스트리아에서 젤부자지 말하자면 요새 말로는 금주저죠 근데 이 엄마는 굉장히 예술적으로 유태인이에요 근데 예술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당시에 유명하던 그 뭐 화가 뭐 음악가들 집안에 불러가지고 공연하게 해주고 공연하고 후원하던 그런 아주 재벌가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 남자 다 5형제가 전부 다 이제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는데 문제는 첫째 아들은 아빠랑 싸우고서 자살하고 둘째 아들은 청산가리 먹고 자살하고 셋째 아들은 아 둘째 아들도 자살하고 셋째 아들도 뭐 하다 청산가리 먹고 죽었나 그렇고 넷째 아들은 전쟁 나가가지고 오른팔 잘리고 뭐 이런 이런 그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 5명들이 이 5명들이 전부 다 약간 예술적 기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동성애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첫째나 둘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당시 시대 배경이 동성애는 거의 허브시대는 거였고 또 유태인이면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못 견뎌서 자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 내력의 우울증과 그런 어떤 괴로움 자살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런 게 되게 많았다고 해요 어쨌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아버지가 철강 사업을 하시니까 공대생였대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안 가고 고등학교를 기술고등학교를 갔대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기술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갈 때 항공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그런 항공보순과를 갔대요 근데 그러다가 수업을 듣다가 어떤 철학 서적을 보고 완전히 꽂혀가지고 캔브리지 대학에 가가지고 러셀이라는 그 당시 되게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가인 러셀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나 철학해도 돼? 철학적 소질이 있어?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가지고 러셀이라는 사람이 책을 써 책을 한번 글을 써와라 방학 때 그래가지고 방학 때 글을 써왔는데 첫 문장 읽고서 너 비행기 조종사 되지마 너 그냥 철학해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철학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쓴 책인데 이 책이 쓰여진 것도 배경이 웃겨요 그래서 이제 철학 공부를 하고 있던 찰나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안 그래도 죽고 싶었던 이 양반은 전쟁 1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 그냥 나 자원에서 워낙에 탈장이 있어가지고 면제였대요 군면제 근데 자원에서 1차 세계대전에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러 간거지 어떻게 보면 죽음을 그냥 눈앞에서 대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갔는데 또 그러니까 죽을 준비하고 간 사람이냐 얼마나 잘 싸웠겠어 그래서 훈장을 두 개나 받았대요 그리고서 맨날 종이에다가 메모하고 그 다음에 이태리에 포로로 잡혀있었대요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이렇게 초고를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을 썼어요 논리, 철학, 논고라도 뭔 소리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나오는 얘기가 언어 그림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 그냥 저도 잘 모르지만 대충 얘기하면 언어랑 세계가 이렇게 1대1 매칭이 된다 그래서 어떤 언어가 이 세계를 반영한다 그래서 언어로 정의할 수 없는 거는 그런 세계는 없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철학적 용어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되게 좀 의미있게 다가왔던 내용이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를 존재한다고 믿는 거 예를 들면 플라톤의 이데아 현생은 중요치 않아 이데아가 중요해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또 따르다 뭐 현생이 중요하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별 형이상학적인 요상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저는 전혀 재미가 없었거든요 현실감이 없고 현생이 중요하지 뭐 죽어서 사후세계에 뭐 어디가 있을 줄 알고 뭐 나태지옥에 빠져가지고 맷돌 돌리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종교관과 그리스로마 시대의 철학관이 짬뽕이 돼 있는 그런 철학이 이제 배경이 있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 다 깨부신 거예요 종교도 없고 뭐 이런 것들 다 형이상학적 얘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깨부신 거예요 왜 언어로 정의했으면 실존해야 되거든요 실존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야 되는데 뭐 있다고 가정하고 시작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언어로 정의될 수 없는 거 실증되지 않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세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논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런 존재 실존하는 것들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거를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그게 세계관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범위가 세계관을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진리함수이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재밌었던 표현들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참과 거짓 명제 여러분들 아시는지 A는 B다 B면 C다 A는 C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이런 경우수를 막 나누는데 중요한 건 A는 B TQ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인 게 수학하고 논리학이에요 수학이랑 논리학은 항상 참여야 되거나 또는 항상 거짓여야 돼요 애증단한 게 없어요 이게 수학이랑 논리학이에요 근데 과학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이 되고 얘가 거짓이면 또 얘가 참이 되고 또 얘가 참일 때만 얘가 참이 되고 이런 복잡한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가 얽히고 설킨 게 과학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어쨌든 진위를 파악할 수 있어서 참 거짓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참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언어로 규정되고 참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것만 우리의 세계에 존재하지 그런 것들이 없는 거는 그런 언어를 벗어나는 거는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확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뭐 이데아 이런 뭐 사후세계 뭐 이런 얘기 저도 교회를 가끔 다니지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뭐 그렇게 크게 느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손에 닿을 정도의 철학적 논리를 편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다 이거 확 다가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조금 파보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책을 사보려고 하는데 아직 책을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해설을 해주시는 여러 동영상들을 보면서 대충 감을 잡고 아 재밌겠다 나랑 좀 맞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잖아요 전쟁 폐허돼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그렇더라고요 먹고 살기 힘든 시간에 무슨 뭐 천상계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당장 빵이 없고 물이 없어서 갈증나고 배고픈데 잘 집이 없어서 추워 죽겠는데 무슨 뭐 천국이 어쩌고 이데아가 어쩌고 도덕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정말 머리 아파지잖아요 그 시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유행했던 이제 학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논리실중주의자들 비엔나학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 유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비과학적인 명제를 버려야 된다 전혀 뭐 이렇게 탁상공론 같은 그런 말들 있죠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저는 약간 이런 쪽이에요 이게 뭐 확실하지 않은 얘기들을 뭐 둥그스름하게 넘어가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좀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리실중주의자들이 이제 이분을 이 책을 딱 접하고 나서는 완전히 뭐 종교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트켄슈타인이 친 이 논리철학 논고라는 게 논리실중주의자들한테는 거의 종교의 서적처럼 돼버린 거예요 바이블처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비트켄슈타인을 울러가지고 강의를 시켰대요 그랬는데 거기 와가지고 자기들은 뭐 비과학적인 명제는 갖다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랑 같은 과인 줄 알았는데 비트켄슈타인이 거기서 시를 읽었대요 말도 안 되는 시죠 상황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논리실중주의자들한테 거의 바이블처럼 받아들여졌던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논리실중주의자라고 비트켄슈타인은 전혀 이제 가깝지 않은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한 가지로 김필정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정리해 주신 거를 이렇게 봤는데 이게 고흐의 그림인데요 여기서 뭐 이렇게 액자가 있고 네모난 게 있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설명을 해요 근데 뭐냐면 대상이 있다 액자면 액자 침대면 침대 그런 거에는 이름이 있고 그래서 이름이 이걸 가리키는 거죠 예를 들면 얘는 컵 이렇게 근데 그림이라는 이제 요소명제라고 해서 사태 그 물체 대상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네모난 액자 뭐 이런 식의 형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침대가 있고 빨간 이불이 있고 뭐 액자가 다섯 개가 걸렸고 뭐 여기 탁자 위엔 유리컵이 있고 이런 건 사실인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걸 복합명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게 언어고 언어는 그림을 설명하고 그게 세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성요소들을 다 뭐 이름과 요소명제 복합명제들이 만들어져서 언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언어는 세 개를 만든다 그래서 일대일로 다 매칭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푸셨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세 개가 있지만 이렇게 명제화 되지 않는 세 개 밖에 것들도 존재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것 넌센스 그래서 여기 안에 이 언어 세계 안에 밖에 있는 거는 뷰티큐니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던 넌센스라고 한국말로 하면 헛소리인데 근데 우린 이런 거에서도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고흐에 되게 뭐 유명한 그림이겠죠 근데 이걸 보고서 뭐 침대 있구나 의자 있구나 탁자 있구나 뭐 이렇게 놓여 있구나 벽은 파란색이구나 그림이 걸려 있구나 액자가 있구나 창문이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게 예술 작품으로서 아름답다 또는 뭐 이렇게 느끼는 거는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제화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언관들이 막 열광을 했던 거는 여기서만 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무시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뷰티큐니슈타인이 이것도 이거보다 중요하다 라는 말을 또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안이라고 언어세계 체계 안에 있는 것들은 논리적으로 참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수학 논리학 과학 이런 것들이 있고 세계 밖에 있는 건 형의상학 윤리학 종교 예술 이런 것들은 어떤 언어적인 이런 논리구조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솔직히 뭐 그렇잖아요 종교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아들을 보냈는데 마리아가 뭐 잉태를 해서 어떻게 아빠는 누구야 아빠도 없이 동정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서울화도 그런 거 있잖아 박혁버새가 알을 깨고 나왔다 사람이 어떻게 알에서 나와 당군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마늘하고 쑥 먹고 곰이 사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논리로 설명해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되게 지배하는 생각들인데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믿는 미신들 뭐 징크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제 경우엔 수술하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점을 보고 날짜를 세결해오고 수술 시간까지 정해오고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우리 논리세계 안에서는 의사인 저 이과생 머리인 저에서는 이런 내용을 여기에 끌고 들어오는 걸 굉장히 거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오늘은 기릴이 아니라서요 수술하면 저 문제 생길 것 같아요 이건 뭔 멍멍이 소리야 웬 헛소리야 이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 안을 굉장히 침범해요 또 반대로 이런 세계 안에서 우리가 예쁘다를 규정할 수 있냐고요 제가 하는 일 예쁘다 예쁘다가 뭐야 도대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1대1대1이면 이쁘다 그런데 1대1대1인데 안 예쁜 애들도 있고 1대1대 0.78인데도 예쁜 애들도 있어요 그건 뭐야 이거 그러면 예쁘다라는 말에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계 안에서는 예쁘다는 말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말이 그러면 그럼 이 여기 있는 단어를 왜 여기서 수치로 분석하고 뭐 각도를 재고 면적을 재고 부피를 재고 이래가면서 이걸 막 증명하려고 성형외과 의사들 논문 쓰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는 여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인데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환자도 의사도 그러니까 미학이나 이런 것들은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수치화하고 어떻게 객관화하고 그거를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하고 이게 되냐 말이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낮은 코를 높게 해준다 이거는 말 되죠 낮은 코는 몇 밀리부터 낮은 코라고 한다 높게 하면 몇 밀이 늘어났으니까 또 몇 밀이 높아졌으니까 높아진 거다 이건 참 거짓을 부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뻐졌다 뭔 소리야 어떻게 되면 예뻐지는 건데 모르잖아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이 피트겐슈타인의 어떤 철학적 사고였어요 그래서 이 논리철학 농구라는 얘기가 자세는 모르지만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머리 아파 죽겠거든요 나는 여기로 계속 생활하고 살고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환자들의 이런 언어들의 막 여기를 왔다 갔다 바이올레이션을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돼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선생님 코를 오똑하게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이 명제가 되냐고요 이게 자연스러운데 어떻게 오똑해 오똑한 게 어떻게 자연스러워져 오똑하면 티 나잖아 선생님 티 안나게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뭔 소리야 오똑하게 티 안나게 자연스럽게 오똑하면 티 나지 않나 근데 티가 안나면서 자연스럽고 오똑까지 해야 돼 이게 논리가 성립을 안 하잖아요 갸름한데 각이 또렷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 각이 또렷하면 갸름할 수가 없는데 턱은 짧은데 얼굴이 길어 보이게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 우리 의사들이 제일 취하기 좋은 스탠스가 뭐냐 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돼요 왜 서로 모르는 얘기니까 그걸 굳이 따져봤자 서로 복잡한 얘기 모르는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안 가본 놈들이 미국 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가면 인디안 이렇게 막 하고 다닌데 어디서 서부 영화 하나 보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저한테 이게 약간 저한테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헤매고 있는 거구나 내가 그래서 환자들이 여기 이 언어를 쓸 때 내가 여기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 그게 이해가 되겠어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분이 조금 답을 준 답이라기 할까 까지는 아닌데 저와 비슷한 고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그분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철학의 인물은 세계와 언어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말할 수 있는 것은 더욱 명료하게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조금 단어를 바꿔볼까요 여기서 철학을 성형외과 의사의 인물은 수술과 환자의 바램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술과 수술이 가능한 것과 환자의 바램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술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말하고 수술로 얻어지기 힘든 부분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자귀적인 해석이긴 한데 약간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 느낌을 받았어요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못하는 것은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졌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정의한 것들을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 안에 논리로 설명할 수 없으니 이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 얘기거든요 바꿔 말하면 다시 말하면 철학은 여기서 놀아야지 여기서 철학은 놀면 안 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철학은 여기서 놀아야지 여기서 놀면 안 돼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거 없이 어떻게 살 이걸 이게 우리를 지배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미역국 먹으면 뭐 미끄러진다 뭐 이런 거 시험 못 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징크스들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죠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이런 것들 뭐 굉장히 습관적으로 내려온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 책을 써놓고요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이 모든 철학을 나는 이제 끝냈다 그러고서는 저 논문 던져놓고 자기는 야인 생활을 해요 이래놓고서는 1차 세계제공 끝나고서는 저걸 딱 던져놓고 러셀한테 저걸 던져주고요 자기는 뭐 이렇게 사람 없는 곳에 가가지고 혼자 살아요 웃기죠 그러고서는 무슨 시골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대요 근데 시골 학교 그러니까 선생님을 하면서 철학적인 문제는 지금 뭐 우리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수많은 플라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들부터 뭐 수많은 철학자들이 뭐라고 뭐라고 해놓은 거 다 필요 없고 이거면 끝났어 그러니까 철학적 문제는 끝 이러고서 혼자 혼자 종결짓고 자기는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귀족 집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골 가가지고 애들을 가리킬 때 귀족 집안에서 자기가 배운 것처럼 애들한테 막 체벌하면서 막 되게 하시하게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막 애 엄마들한테 따귀도 맞고 막 그랬나 봐요 사회성은 좀 없었던 것 같아 아무튼 그러고 지내다가 갑자기 자기의 이제 생각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또 들었나 봐요 누구와 이런 그림 그림 얘기를 했잖아요 그림이론 그림이론으로 이름을 까먹었는데 누구랑 막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이 막 지적을 하니까 자기의 한계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글을 계속 썼대요 글을 계속 쓰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책을 출간을 못하고 전립선 암으로 죽었대요 근데 의사한테 당신 이제 죽습니다 그랬더니 잘됐다 이랬대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막 메일 보내가지고 야 나 죽는데 축하해줘 이랬대요 근데 또 중간에 의사가 몇 달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기통한 소식을 전합니다 나 몇 달 더 산대 친구들아 슬퍼해줘 이랬대요 또 메일 보냈대요 좀 이상하죠 그러다가 죽으면서 이제 그 자기를 보호해주던 귀족이잖아요 어쨌든 돈 많은 재벌가니까 그 의사 집에서 죽었는데 그 의사 부인한테 유언을 남겼대요 멋지게 살다 간다고 그 유언이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이 썼던 아직 출간되지 않았던 내용을 정리해서 책을 또 냈어요 이게 철학적 탐구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전기랑 후기랑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가 언어를 규정한 게 조금 틀렸다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언어용도이론 이라는 걸 만들어서 게임이론 가족주사성 사적언어존중 이런 거를 얘기를 했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전기랑 후기랑 나오는데 대표작이 논리철학농고 처음에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이건 죽은 다음에 발간된 거 이론은 언어그림이론이고 하나는 언어용도이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를 설명하는 내용이 그런 거죠 이거는 실제로 제가 수술방에서 겪는 내용인데 수술하다가 가위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위를 달라는 거야 가위로 자르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알죠 언어라는 거는 그림이란 그림이론에서는 그냥 1대1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가위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걸 자르라는 거야 가위를 달라는 거야 알 수 없죠 근데 우리 간호사랑 저랑 그런 약속이 있죠 내가 가위 할 때는 내 손에 가위를 달라는 거야 자를 때는 컷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친구와 저와의 약속인 거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그 언어가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는 거야 서로 약속이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는 패밀리들끼리 어떤 합의를 통해서 언어의 용도를 만들고 그 단어 자체의 의미보다 이게 확장되고 그런 것들이 서로 공유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에서는 언어의 세계에 대한 그림 그래서 언어는 1대1로 매칭되니까 굉장히 드라이하고 1대1 매칭이니까 정확하고 빈틈이 없어야 돼요 근데 후기에 가서는 살아보니까 틀리더라 이거예요 이 전기가 뭐 서른 살 무렵이었던 거라고 들었어요 30세 정도에 쓴 철학책이래요 근데 이제 죽고 나서 60몇세에 돌아가셨대요 죽고 나서 책에 보니까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이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굉장히 다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와 세계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전기 철학에서 후기에는 1대1 대응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대요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이 그림이 저한테 제게 크게 다가왔던 거예요 난 여기서 놀고 있는데 환자들은 여기 언어를 자꾸 가져온다 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언어를 어떻게 이 세계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서 여기서 이 로직으로 여기 안에서 돌아가는 논리구조로 이 언어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거를 풀어야 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었던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 환자들이 말하는 이런 고민을 어떻게 여기다가 담아서 그거를 여기에 언어로 해석할까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뭐 이노핏이라는 것도 그렇고 가상 시뮬레이션도 그렇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는 언어들 예쁘다 느낌적인 언어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언어로 바꿔서 여기 안에 로직으로 그거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 이런 고민을 했고 한 1년 동안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이 양반이 조금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책을 조금 깊게 봐보려고 지금 생각 중인 거고요 더 재미있는 거 하나 또 이거 공부하다가 이것저것 보다가 이제 뭐 제가 체크해서 본 건데요 히틀러예요 히틀러고요 이게 비트킨슈타인이에요 고등학교 사진이거든요 기술고등학교 다녔어요 히틀러랑 같은 학교 다녔대요 히틀러가 1년 선배인가 그렇대요 근데 둘이 뭐 교류는 없었는데 히틀러가 이렇게 같이 찍힌 사진이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할수록 내 세계도 넓어진다는 이거 진짜 의미 있는 단어 같아요 이거를 설명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들 언어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영상에서 저도 본 거지만 에스키모인들 이죠 에스키모인 에스키모인들의 언어에서는 눈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되게 다른 게 많대요 내리는 눈 쌓인 눈 녹은 눈 이렇게 뭉쳐진 눈 이런 식으로 그 눈에 다 이름이 다르대요 우리는 그냥 눈인데 그들에게는 맨날 눈만 보고 사니까 그 각각의 의미를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니까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 그리고 우리의 언어 대한민국 사람들의 언어에는요 굉장히 슬픈 내용이 많대요 상실 고독 이런 말이 많대요 대한민국 사람 왜냐하면 옛날부터 외세 침탈 받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되게 고달펐나 봐요 그래서 언어에서 한 우리가 한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고독한 거 슬픈 거 상실감 이런 거에 관련된 언어들이 되게 많이 발달했대요 그래서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이 말도 굉장히 전 와닿더라고요 또 이 말이 되게 웃겼어요 이거 어서 들었던 말인데 이 사람 얘기였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어떤 돌이 어떤 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도저히 손을 쓸 방도가 없다면 먼저 주변의 돌부터 움직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캔이 움직이지도 않을 돌에 꽂혀가지고 움직이지도 않는 거를 꾹 낑낑거리고 힘 빼고 있지 말고 움직일 수 있는 돌부터 먼저 움직여라 그러다 보면 이 돌도 움직일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되는 거 붙잡고 똥 싸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의과대학 타이트 얘기인데 생화학 시험을 보는데요 본과 1학년 땐가 그런데 생화학 시험을 보는데 뭐 이렇게 대사를 메타볼리즘 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탕을 먹으면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분해되고 그게 간에 가서 어떻게 돼가지고 뭐로 변해가지고 그게 뭐로 돼가지고 어떤 사이클을 돌아가지고 뭐 어쩌고가 돼가지고 이거를 뭐 에너지로 활용을 하고 그러면 찌그레기가 뭐가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배설되고 뭐 이런 거 쫙 무슨 확식으로 막 푸는 게 있어요 근데 당대사는 그나마 뭐 할만했어 프로테인대사 그나마 할만했어 와 근데 지질대사는 진짜 머리 깨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고 막 그래요 근데 시험 문제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우연하게 지질대사 파트를 또 제가 족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나눠가지고 요약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먼데이저널 이라고 해가지고 복사 아저씨한테 맡겨가지고 월요일마다 애들씩 나눠보고 시험 준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질대사를 제가 족보를 만들었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건 생으로 외워야 되는데 양도 많고 족보는 내가 만들었는데 시험 공부할 때는 제끼었어요 야씨 한 문제 나오는데 내 제낀다 이거 아주 제끼었어요 그래도 지금도 지질대사 그러면 머리에 지진이 나요 그래서 왠지 싫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지질대사를 붙잡고서 꼴랑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붙들고 있었으면 차라리 그거 볼 시간에 당대사 프로테인 대사를 더 공부했으면 시험 문제 5개 6개씩 나오니까 훨씬 더 점수를 잘 받았겠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요 또 이게 의사들한테는 조금 이게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항상 의사들은 트리아지라는 걸 해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포기할 거 포기하고 얻을 거 없고 우선순위 정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3명이 있어 그러면 이 환자는 급하게 손을 봐야 되고 이 환자는 천천히 해도 크게 문제 안 생기고 이 환자는 중간이야 그럼 뭐부터 치료를 해야 돼요 내가 혼자인데 그럼 급한 사람 먼저 해야 돼요 숨 넘어가는 사람 심장 멎을 것 같은 사람 먼저 달라들어서 살려놔야 되잖아요 너무 아프다고 손가락 찢어지고 너무 아파서 막 난리 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좀 늦게 꼬맨다고 피 몇 방울 더 나오는 것밖에 없다고요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피 몇 방울 더 흘리는 거라면 이걸 나중에 하고 이걸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개개인으로 보면 너무나도 다 급하고 큰일이죠 왜냐면 이게 손 이렇게 잘린 애가 3대 독자야 그러면 막 집안 사람 다 와요 증조할머니까지 와요 그래서 막 의사 찾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응급실에 있다 보면 그래서 그런 일들에 부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하는 습관을 학생 때부터 계속 배우게 됐던 것 같고 병원 생활하면서 맨날 배웠던 게 그거예요 적당히 욕먹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일은 쏟아지니까 일은 계속 쏟아지는데 큰 빵꾸 작은 빵꾸 일일 내가 뭐 놓친 거 내가 잘못한 걸 이제 의사들끼리 용어로는 그냥 빵꾸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침에 회진 도는데 야 정환아 너 어제 뭐 그거 빵꾸냈다며 뭐 이런 거예요 너 그거 안 했다며 너 잘못했다며 뭐 이런 거를 야 너 어제 빵꾸냈다며 정신 안 차릴래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큰 빵꾸를 내면은 사고잖아요 근데 작은 빵꾸는요 오늘 메꾸면 돼요 그러니까 큰 거를 하다 보면 작은 게 못하는 수가 생겨요 실제로 어쩔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인턴 시절 1년차 시절 이럴 땐 진짜 힘들 때는 24시간 수술하고 응급실 당직이었거든요 그 응급실 당직에서 그날 저녁에 뭐 찢어지고 깨지고 한 사람들이 10명이 오면요 골반 새야 돼요 그러면은 24시간 밤새고 잠 못자고 응급실에서 밤에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응급실 콜을 받을 때 제정신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조는 게 아니라 쓰러지거든요 쓰러지거든요 거의 좀비 수준이 되는데 한 이틀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맹해져요 머리가 안 돌아요 그러다가 뭔가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큰 거는 해야 돼요 안 놓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습관을 들이고 배웠던 건데 환자들한테도 가끔 이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어떤 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도저히 손쓸방도가 없다면 주변부터 움직여라 이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왜 밥도 없는 거에 붙잡혀서 자기 생활 삶 주변 사람들 다 괴롭히면서 의미도 없는 거에 연연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너무나도 답이 없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수술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뭐 우리 오늘 Q&A 질문에도 그런 거 되게 많죠 수술한 지 이틀째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후회돼요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래요 뭐 어떡하겠어요 기다려야죠 낫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조금 경과 보는 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시간을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거울 보고 울고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 되잖아요 또 제가 방송에서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20대 초반에 수술을 시작해가지고 30 중반까지 계속 16년 동안 수술만 하고 지내는 분이 계세요 1년에 한두 번씩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수술하면서 얻을 게 있으냐 있느냐 잃어버린 건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꽂힌 거 본인이 아쉬운 거를 해결하려고 막 댐비다 보니까 그걸 다 놓치고 젊은 시절 다 놓친 거잖아요 20대 얼마나 좋아요 예쁘고 안 예쁘고 중요한 게 아니죠 예쁘고 안 예쁜 것보다 20대라는 그 어떤 젊음이라는 거는 정말 가치가 너무나 크잖아요 근데 그 젊은 시절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본인이 생각하는 작은 거에 집착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이게 바뀌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거라도 바꾸면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 뷰티겐시타인이라는 분이 어록에 이렇게 딱이 트서서 되게 뻥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온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오답노트 써라 수술을 하고 뭐가 잘못됐다면 원망하고 새로운 병원 새로운 수술 방법 새로운 의사를 찾기보다는 내가 왜 어디서 실수를 했고 어느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정보를 먼저 정리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요 그러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아 내가 이걸 까먹었구나 아 내가 이걸 강과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새로운 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얼굴이 커 자름해지고 싶어 뼈를 잘랐어 근데 너무 많이 잘린 것 같아 얼굴이 막 늘어져 그러면 어떡해요 리프팅 해야지 거상 해야지 아큐 해야지 지방급입 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쏟아져 올려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또 다 하러 다녀 그러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왜 문제 인식이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괴로운 거에 대한 답만 찾아서 계속 새로운 것들 새로운 정보를 얻느리려고 막 헤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많이 보는 모습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알고 있는 거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나 제가 환자분하고 상담하면서 가끔 그 얘기를 하거든요 논리라는 게 옳은 것들을 차곡차곡차곡차곡 쌓아가야 이 논리라는 이런 큰 빌딩이 만들어지는데 잘못된 논리를 시작을 해서 여기서 삐딱하게 계속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무너진다 이 표현을 제가 가끔 써요 왜냐하면 요새 인터넷이 발달했잖아요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이스라인에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에서 본 온갖 광고성 글과 정보를 얻어서 자기 나름의 논리로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와르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난 잘못한 게 없고 논리적으로 잘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또 Q&A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말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얘기 아닌가 싶고요 철학자란 건강한 인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안에 박혀있는 다양한 사고의 오류를 고쳐야 하는 사람이다 이게 철학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교과서에 나오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한계가 명확한데 왜 거기에 갇혀 있어야 되냐는 거죠 또는 그게 틀렸다고 내가 느껴지고 틀렸다고 증명이 되는데 왜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설근 전진이라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 수술이 나쁘고 허무 맹랑하고 아주 빌어먹을 수술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수술의 한계가 명확하고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효과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의사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 수술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그럼 안 해야 되잖아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나아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고 있는 종교처럼 돼버려서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대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가슴이 없는 동양인들은 가슴이 없어요 그럼 가슴 수술을 해요 그럼 뭘 하죠? 보형물을 넣었어요 근데 막 실리콘 터지고 막 암 생긴다 막 사고가 막 났어요 그리고서는 처음에 보형물을 만들었던 굉장히 큰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실리콘 터져가지고 암 생긴다는 얘기 듣고서는 그거 환불해 주다가 회사 파산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본 거야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아 가슴에 보형물 실리콘 넣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FDA에서도 실리콘 보형물 넣지 말라고 그 시절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발전시켜가지고 나온 게 코젤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설사 이게 찢어져도 이게 실리콘이 막 퍼져서 흡수되고 이러지 않는 그런 코이시브 젤이라는 게 나와서 FDA에서 조건보허거를 내준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아 가슴에 보형물 넣기 싫은데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시도 제가 레지던트 시절 펠로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강사 시절에 또 가슴이 지방 넣는 게 그렇게 유행을 했어요 지금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가슴에 지방 넣는 게 당시에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꽁먹고 알먹고 해요 뱃살도 많아 죽겠는데 가슴은 없어 어금 뱃살 지방 빼서 가슴에 넣으면 가슴 커지고 뱃살 쇽 가늘어지고 얼마나 좋아 꽁먹고 알먹고 환자 꼬시기도 좋고 의사들아 설명하기도 좋고 그냥 내 거니까는 괜히 보형물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좋다고 넣었죠 그래서 한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런데 몇 년을 넣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느껴졌더라고요 느껴졌어요 대학에서 실제로 봤어요 가슴에다 지방을 넣었어요 근데 이 환자의 경우가 20년 지난 얘기니까 지금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피부과 의사예요 여잔데 남자친구가 피부과 의사예요 근데 피부과에서 지방이식도 한대요 근데 그 당시 지방이식이 막 유행을 하니까 남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 지방을 빼가지고 가슴에 지방이식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말썽이 생겨가지고 가슴에 염증이 난 거예요 계속 질질질질질 균이 나오면서 오름이 나와요 가슴 피부는 계속 망가지고요 엑스레이 CT 찍어보면 막 석회화되고 막 찌그러지고 이제 가슴 딱 열어보면은 이게 동통하게 있는 게 아니라 막 찌글찌글찌글하게 막 까맣게 돼 있고 빵꾸나 있고 막 질질질 고름세고 막 이래요 그래서 환자를 6개월을 봤거든요 그 염증 치료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걸 본 입장에서는 야 가슴 수술에 지방이식 한다 이거 만만치 않은데 막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저는 대학에 있다 보니까 잘못된 사람만 보잖아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막 석회화되가지고 돌탱이처럼 딱딱해진 사람들을 보고 막 고름 나오는 사람 보고 그러니까 어 지방이식이고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업가 딱 나와 보니까 웬걸 막 지방이식한다고 갑자기 유행이 확 부는 거예요 학회에서도 막 발표도 하고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가슴에 지방이식하는 거 확 줄었어요 요새는 거의 뭐 학회에서도 발표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 오류가 발생을 했으면 그걸 보고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내 거라 좋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다 흡수돼서 없어지는 뼈의 식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 계속 이게 교과서에 있으니까 이게 원칙이니까 뭐 이런 거 주장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는 때로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새로운 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 해와서 안전한 거를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그런데 그냥 교과서에 있다는 이유로 마구마구 이렇게 오류에 대한 검증 없이 고치려는 마음 없이 그냥 맹신하는 것들은 의사나 철학자나 과학하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자기 반성 되새김질을 해서 발전을 시키고 오류를 수정해야 된다 그 뜻이고요 인생이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상황이 변화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변화 즉 자기 자신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에는 거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은 제가 이걸 보고서는요 이거 평상시에 제가 하고 다니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고상하게 말 못하고요 그냥 제 언어로 좀 싼 말로 얘기를 하면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할 깜이 되냐 나는 내 몸땡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바꾸려고 하냐 남한테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말을 하려면 최소한 내가 그런 생각으로 내 몸땡이를 내가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 몸땡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남한테 너 왜 그렇게 못해라고 비난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가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해요 그냥 뭐 일례로 얘기해 드릴게요 영원에 갔어요 어떤 의사가 환자분 당뇨 있으시잖아요 운동하셔야 돼요 살 빼야 돼요 담배 끊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의사 자체도 배 나와서 배에다 인슐린 맞고 진료 끝나면 담배 피고 저녁에 술약속에서 술 먹고 이래요 웃기죠 그런데 이 얘기가 제가 환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우리 우리 내용으로 돌아오면 제가 비대면 상담을 지금 이제 2년 3년차 접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1000명이 넘었어요 비대면 상담을 1000명 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답답한 거를 1,2,3,4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넘버원을 뭐로 뽑냐면요 키 155에 65kg 나가는 분이 V라인 되고 싶다고 저한테 비대면 상담을 요청할 때 생각 상상해보세요 키 155에 체중 65kg 선생님 저 얼굴 갸름해지고 싶어요 V라인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비대면 상담 이렇게 딱 파일이 있을 때 아 이거 내가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떡하지 살부터 빼야 되는데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살 빼야 돼 라고 말하면 이거 되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져요 환자들한테는 지금 수술할 게 아니라 넌 살부터 빼야 돼 라고 말하면 환자들은 열의 아홉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니 살은 뺄 테니까 뼈 수술해달라구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되게 도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뚱뚱하고 살이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이 선생님 저 V라인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살 먼저 빼셔야 돼요 이러면 되게 그 말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구요 환자들이 또 어떤 환자는 정신적으로 막 불안정해요 어느 날은 웃었다 어느 날은 울었다 어느 날은 승질냈다 어느 날은 욕했다 어느 날은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계속 왔다갔다 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한테 환자분 일단 정신과 상담도 먼저 받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선생님 고마워요 저한테 진심 어린 조언 해주셔서 이런 경우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아 나오면 98명은 지금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지방흡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딱 그거더라구요 본인이 열심히 빼고 남은 부위 비기 싫게 남은 부위 또는 할 만큼 했는데 도저히 한계에 도달했을 때 의사한테 손을 내밀어서 하는 게 지방흡입이에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람 사는 일이라 지방을 왕창 빼주면 그게 계기가 돼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옛날에 저희 직원 중에 꽤 오래된 직원이었는데 되게 오래된 일이에요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살이 굉장히 많이 찐 친구가 있었어요 아파요 그래서 몸도 아프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은 선생님 원장님 저 너무 힘들어요 몸이 무거워서요 이러더라구요 지방흡입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정말로 도망다니다가 근데 그 직원한테 제가 지방을 진짜 제가 살면서 정말 많이 뺀 경우거든요 토탈해가지고 5000cc 뽑았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뽑거든요 근데 이제 5000cc나 뺐으니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아프겠어 그래서 회복실에 가가지고 많이 아프지 막 피주머니 넣어놓은 거 질질질질 막 나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이 힘들지 아프지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저한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원장님 고마워 감사해요 제가 이러고서 또 살이 찌면 제가 미친년이에요 이러더라구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상대방이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 진짜 살 뺄게요 저 운동할게요 이러고서 또 살찌면 제가 미친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 경우도 물론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수술로 내가 바뀔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그런 글들 또는 그런 사연들이죠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뭐 얼굴이 어떻게 돼서 수술이 망해서 직장도 잃었고 남자친구도 헤어졌고 뭐 집안에서도 버림받고 뭐 이랬다 뭐 이런 사연들이 있어요 어떤 환자들 경우에 근데 이런 분들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수술을 해서 어떻게 바뀌었다고 남자들이 좋아하거나 직장이 뭐 다시 생기거나 사람들이 자기를 뭐 어떻게 해주거나 부모님들이 더 좋아해주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 결국은 멘탈 게임이다 본인이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수술로 바꾸려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는 아주 작은 부분일 수는 있지만 이게 전체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먹혀요 그냥 저는 수술해서 그렇게 되면 일도 잘할 수 있고 연애도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의 어록에서 제가 정말로 동감하고 제가 실제로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왔던 내용들 또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들었으면 좋았을 법한 얘기들 여기 좀 적어봤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갑자기 금요일날 저런 비켄슈타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 방에서 제 채널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세뇌당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저는 있거든요 나한테 세뇌당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내가 전체적으로 무조건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 방송 보다 보면 이게 모르게 모르게 세뇌당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메타인지 라고 들어보셨나요 메타인지 이거 인지심리학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메타인지 그거를 사람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것 김경일 교수님이 방송에서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고서 되게 동감했거든요 뭐 메타인지 라고 들어보신 분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그 내용에 보면은 김경일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메타인지를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컨닝 알어? 컨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컨닝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그럼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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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만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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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계속 입에 돌려요 이렇게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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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고서 질문을 던져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링컨이라고 대답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워싱턴 이렇게 근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계속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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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우리 뇌가 우리 인지 뇌가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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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반응 해서 질문자의 의도를 느끼고 그걸 메타인지 라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직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인식 그 cognition 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쓰는데 인식을 뛰어넘는 초인식 뭐 이런 느낌으로도 와요 그래서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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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질문을 어떻게 던지냐 에 따라서 그게 링컨 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노출되다 보면 우리 광고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죠 예쁘고 아주 고급스러운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가 뭔 제품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제품도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cognition 인식하는 거다 그냥 어떤 사고를 통해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메타인지를 통해서 초논리적인 거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메타인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기계는 절대 하지 않는 그런 메타인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논리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논리에 매몰되기도 하고 어떤 사이비 종교 같은데 빠져버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질문을 던졌어요 이 환자가 있었는데 수술 후 18개월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무슨 수술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댓글 되게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에서 더 좋아질 건 뭘까요 댓글 남겨준 거 한 번씩 같이 볼게요 이거 제가 일부러 안 지웠거든요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서 노블캣을 했고 코끝을 했다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코끝이 조금 낮고 여기가 꺼져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건 재방송을 보시는 분이니까 노블캣이라는 걸 알지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노블캣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수술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건 재방송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생겨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귀밑 사각턱 절제했고 턱 끝 전진했고 턱 조금 늘리고 턱 끝 옆에 볼륨 설계 보영물이나 기타 수술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를 더 늘리고 지금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뭐 뒤집어진 오메가 쉐이 제가 만든 말이죠 그게 있는 것 같으니 채워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앞턱이 조금 길어 보이는 건 턱 끝 절골 방향 때문에 질문이고요 양악해서 회전시켜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꽤나 공부를 많이 하신 마샬의 향기님이 이시고요 뿌왕님은 턱 끝 수술했고 사각턱이 너무 많이 잘려서 개턱 느낌이 있고 자 제 방송에서는 항상 개턱 느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뿌왕님도 어떻게 보면 제 채널이니까 개턱 느낌이 있고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턱 끝에 오메가 쉐입이 약간 보이네요 이게 제 채널에서 많이 제가 말했던 내용이니까 환자 고민에 따라서 재건 여부 결정 가능 맞는 얘기죠 노블케코까지 해주면 나이스할 것 같습니다 중암현부 함물 증상이 있는 분입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근데 보면은 부분 부분 요소 요소 나한테 세뇌당했나 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또 볼까요 사각턱 턱 끝 전진한 거 전진했다고 느껴지신대요 오메가 쉐입이 보이는 것 같아요 보완해주고 노블케타문 개선대전이 첫 문제 푸는 게 뭐 비슷한 얘기고요 사각턱 턱 보형물 퍼펙트 블루님 뭐 맞았군 답은 제가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사각턱 앞턱 양악한 듯 이건 한 듯 양악은 아니고요 45도 각도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도 맞는 얘기죠 크게 세 부분이 눈에 들어오네요 사각턱은 볼륨감이 없어진 부분 코 모양이 변한 부분 입이 들어간 부분 그래서 저는 사각턱 축소 코 수술 그리고 교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기간이 짧아서 교정 말고 양악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귀 모양의 변형이 있는 걸 보면 코끝은 귀 연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분께는 사각턱 재건 정도만 권해드릴 것 같고 턱 끝 전진이나 노블캣처럼 뭔가 본인이 더 원하시는 게 있으면 그때 상의하면 될 것 같아요 어... 한 80% 정도 맞고 20%는 조금 틀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HK님 굉장히 그래도 나름 정확한 눈을 갖고 계시고요 멍멍님께서는 긴 곡선으로 턱 끝 길이는 냅두고 턱 끝 가까이 자른 것 같습니다 턱 끝은 냅두고 길이는 냅두고 턱 끝까지 긴 곡선으로 이렇게 잘랐다는 얘기시죠 이렇게도 보일 수 있어요 노블캣 코 턱 끝 길이 느릴리는 보영물 넘으면 딱을 거겠습니다 자 턱 끝 길이를 지금보다 늘리면 좋겠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어요 정말 다양하죠 사각턱이랑 턱 끝 전진한 것 같고요 전진 안 한 건데 전진했다고 말씀하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턱 끝 전진을 안 한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주걱턱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사각턱을 너무 많이 잘라서 개턱이 된 것 같아요 코끝 연골 양악 수술한 것 같아요 턱 각이 너무 없고 턱 길이가 짧아서 개선은 됐지만 예쁘다는 느낌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주걱턱 느낌도 있네요 다시 보니 턱 길이는 길어졌네 다시 보니까 보여요 누군가 말해주면 뭔가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코끝 비주 기둥 이식 사각턱 절제 턱 끝 상하 길이 연장 일 것 같습니다 김 의사님 거의 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몇 가지 빠진 거는 또 있어요 사각턱 절제 앞턱 보형물 심플하게 적어주셨는데 틀린 얘긴 하나도 없고요 턱선이 날렵해졌고 윗입술 입매랑 코끝이 달라졌어요 앞볼도 뭔가 좀 더 튀어나온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 약간 주걱턱 느낌이 있어서 이마 쪽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봐서는 턱이 튀어나온 느낌 토끼님이 이렇게 썩었고 적고 보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사각턱 노블캣 뭐 이거는 받은 게 이거라는 건지 뭐 이런 얘기였고요 사각턱 앞턱 전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개선될 수 있는 건 재건해서 턱 옆에 움툭하게 들어간 거 개선 이제 제 방송을 많이 봤던 초코팡팡님 이런 얘기고 Y님도 사각턱 턱급 보형물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근데 조금 빠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높이를 테스트한다는 게 뭐였냐면 저 디테일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걸 제가 묻고 싶어서 이따 설명드릴게요 사각턱 절제 양악 수술 인중 주변 볼륨감 토끼리 연장 수술한 내용은 사각턱 자르기 앞턱 티졸골 티졸골이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긴 곡선 사각턱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몇 분 계셨죠 동양인은 대부분 단두형이기도 하고 얼굴 크거나 넓대다연 유형은 사각턱이 없어도 크게 못나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정도는 개턱은 아닌 듯이요 개턱 아니라고 하신 분도 있고 개턱이라는 분도 있고요 윤곽 턱 끝 전진술 전진술이라고 말한 분들이 의외로 좀 많았고요 턱은 더 이상 수술하지 말고 중안면부 꺼져있는 부분만 보완해주면 훨씬 좋아 보일 것 같아요 나네님도 아주 뭐 거의 뭐 수준에 오르셨어요 윈터플라워 라고 니디님이 적어주신 건데 사각턱 콧볼 앞턱 보형물 이곳저곳 손 보신 것 같은데 이뻐진 느낌은 안들고 살짝 주걱턱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느낌을 정확하게 눈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면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사각턱 축소 브이라인 피질골 축소 브이라인 피질골 축소 인중 보형물 또는 돌출입 수술 뭐 이런 얘기 적어주셨고요 사각턱 수술한 것 같고 턱급 보형물 넣은 것 같아요 단아님도 잘 맞춰주셨고 턱급 길이 길어졌고 주걱턱 느낌이 강해서 양악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수술 후가 주걱턱 같아요 문님이 이렇게 적어주셨고 왜 전진된 느낌이지? 그쵸? 전진된 느낌이라고 또 보이겠죠 긴 곡선 절제 턱끝 전진받으신 것 전진이라고 계신 분이 꽤 많으신데 전진은 아니에요 개인 취향에 맞게 부족한 부분 볼륨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나라라손우공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사각턱 턱끝 전진 연장 지지대 귀족류 수술 체부 볼륨 부족 재건과 사각턱 재건 인중 부분은 불편함은 재건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긴 곡선 다가턱 돌출 발치 교정 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고서 소름돋았습니다 은서님 본인이신가? 더 개선해야 할 것은 코끝이랑 귀족 지금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소름돋게 맞추셨어요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사각턱 수술 앞턱 길이 연장 수술 뭐 이것도 정확하게 맞추신 거고요 자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 환자 CT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수술 전이고요 이게 수술 후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 주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좀 보면요 보세요 제가 선을 긋게요 지금 높이를 거의 맞춰놨거든요 제가 크기도 맞춰놓고 평선을 이렇게 쫙 긋게요 자 대충 맞죠? 귓볼로 봤을 때 대충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콧볼 기준으로 이렇게 또 한 줄 쫙 긋게요 그 다음에 아랫입술 기준으로 여기쯤 할까요? 이렇게 거볼게요 그 다음에 턱 끝 길이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거볼게요 자 이거 보시죠 자 사각턱은 지금 한 귓볼에서 한 요정도 되게 조금 남아있는 모습이고 요 라인은 갸름하게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턱 끝 길이는 조금 길어졌죠 그쵸? 그리고 아랫입술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있는 듯한데 보면 아랫입술이 살짝 뭐 얇아진 느낌? 이런 게 살짝 있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여기랑 여기랑 보면은 입술이 살짝 밑으로 떨어진 느낌도 있죠? 그런데 여길 잘 보세요 윗입술이 얘는 여기 있구요 여기 보시면 빨간 선이요 윗입술이 얘는 여기 있어요 어? 윗입술이 왜 변했지? 윗입술 위치가 왜 변했죠? 다시 윗입술은 여기 있구요 여긴 여기 있구요 초록색 라인으로 귓볼에서 선을 쫙 거보면 여기는 요거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왜 여긴 이렇게 차이 나죠? 왜 그럴까요? 입술이 왜 내려왔죠?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인중이 길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한 분도 계셨어요 귀신 같은 분들이에요 진짜로 그 다음에 코도 보면요 살짝 콧볼 위치에서 보면요 이렇게 수평선 거 보면 여기는 콧볼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콧볼이 이렇게 내려왔죠? 지금 귓볼 위치 다시 거볼까요? 여기 콧볼에서 쭉 거볼게요 자 귓볼 위치 비슷하죠? 여기 여기 콧볼 위치 여긴 떠있죠? 여기는 내려왔죠? 아까 제가 발치 교정하신 분 얘기 듣고 와 소름 돋는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걸 보고 발치 교정을 맞추지? 진짜 인정해 아주 자 45도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보면 인중 여기를 큐피드 보호라고 해요 여기를 인중에서 이렇게 꺼져 있는데 있죠? 여기를 큐피드 보호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큐피드의 화살처럼 생겼다고 해서 여기서 선을 한번 쭉 거볼게요 자 여기는 큐피드 보호가 이 선의 위에 있죠 여기는 이 선에 있죠 무슨 얘기죠? 입술이 길어지면서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이 모습보다 이 모습이 위턱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입은 들어가서 여기만 보면 여기만 한번 봐보세요 입매는 이때보다 이때가 훨씬 좋죠 이때가 입매만 보세요 입매만 이 사진을 보고 입이 들어갔다는 것을 본 분은 정말 제가 인정 그 다음에 코끝도 보면요 살짝 바뀌었어요 코끝도 보면 살짝 높이가 달라지고 모양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애시당초 이 환자의 문제는 뭐였냐 애시당초 문제는 저는 이렇게 환자분한테 진단을 해드렸었어요 넓은 사각턱 사각턱 크고 요 길이가 짧다 그리고 입이 좀 나와있네 근데 지금 턱이 약간 나와있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턱이 조금 나와있는 편이기 때문에 입을 넣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안면부 꺼진 게 중안면부 꺼진 게 지금 메인이니까 중안면부를 조금 해결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라고 환자분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꺼진 거를 좀 해결하자고 여기를 꺼진 거를 그런데 환자분이 저한테 오셨을 때 이미 위아래 발치가 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가 발치가 된 상황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발치가 돼서 온 상태였고 턱이 과도하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길이는 짧고 없죠 여기가 없죠 그래서 제가 계획한 건 여기를 잘라주고 여기만 갈아주고 여기만 조그만하게 보영물로서 길이 연장하자 주걱턱 느낌을 조금 없애주자 그래서 여기를 갈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입이 들어가버리니까 입이 이렇게 들어가버리니까 느낌이 턱이 오히려 주걱턱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면 여기 보영물 여기 한 3mm 정도 들어가 있는 게 다예요 이것도 이렇게 한번 볼까요 턱을 치아에서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지금 치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히려 돌출된 걸 집어 넣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 길이를 조금 만들어 줬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잘랐거든요 근데도 주걱턱으로 보여요 입까지 들어갔으니까 수술 계획을 세울 때 중앙면부가 꺼져 있는 게 메인인데 아래를 늘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이게 꺼져 있는 게 메인인데 다시 말하면 여기 꺼져 있는 게 메인인데 얘를 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꺼져 보이고 얘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와 보이는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입을 넣는 수술 돌출입 수술을 하지는 마세요 발치교정 이런 거 신중하세요 왜 그러냐면 입이 들어가면 중앙면부가 꺼져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턱이 나와 보여요 실제로 턱은 이때보다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나와 보일 수 있어요 왜 이것까지 없어졌으니까 이것까지 없어지고 길이까지 늘어나서 이건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길어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걸 똑같이 각도를 맞춰볼게요 지금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각도인데요 오히려 여기 튀어나왔던 거는 없어지고 길이가 조금 늘어나서 지금 모습이 된 거고 사실 여기는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 여기는 뭐 손댄 것도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게 드러나니까 여기가 체부불률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면부가 꺼진 상태에서 입까지 더 들어가 버리니까 발치 교정이 끝나고 보니 입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더 주걱턱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도 보시길 바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가 수술을 준비할 때 본인이 생각하는 시야가 있다고 했잖아요 중앙면부가 꺼져 있는데 턱이 나와 보여요 그죠 중앙면부가 꺼졌는데 턱이 나와 보여요 그러니까 턱을 넣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근데 사실은 중앙면부를 꺼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모양만 보면 그리고 양악을 하면 턱이 이렇게 들어갔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 중앙면부 꺼져있는 사람들한테 양악을 하면 좋겠다 라고 의견 아까 많이 주셨잖아요 좋아져요 그런데 양악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저런 상태에서 턱을 넣으면요 중앙면부 맞춰서 턱을 넣으면 이중턱이 무조건 따라와요 그럼 과연 이건 또 좋겠느냐 이 고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제가 중앙면부 꺼진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 많이 올려드리고 설명하고 하잖아요 심지어 제가 수술한 환자한테도 그걸 설명한다고요 근데 이 친구한테도 제가 교정할 때 그런 발치를 이미 하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늦지마 이런 얘기를 했던 환자예요 근데 수술하고 18개월 만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발치 교정이 이제 거의 끝난 거죠 그리고 저한테 왜 왔을까요 턱이 길어 보인다 턱이 나와 보인다 주걱턱처럼 보인다고 저한테 온 거예요 주걱턱처럼 보인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줬어요 CT를 실제로는 앞으로 나온 게 없고 턱은 오히려 수술 전부 다 들어갔어 길이만 길어졌을 뿐이야 근데 지금 주걱턱으로 보이는 거는 중안면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입까지 들어가서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해주고 보여주니 이해는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왔을까요 주걱턱처럼 보인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꼭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쌓은 논리의 결과가 본인이 보이는 지식 수준에서 봤을 때 원인이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한번 해서 올린 거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에서 보면 엄청난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정말 소름돋게 발치교정을 마칠 줄은 전 정말 몰랐거든요 어떻게 저걸 보고 발치교정을 마치지 이건 진짜 충격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꼭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문제 상황에 대해서 플랜을 정확하게 세우는 게 두 번째 이 플랜은 지금 눈앞에 있는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갈 계획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라는 거 그 다음에 수술이든 뭐든 하나씩 밟아 나가시라는 거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본인 계획으로 본인 지식에서 수술하고 본인 눈으로 판단하고 결론내고 또 다른 수술을 계획하는 거 이게 정말로 문제고 계속해서 수술이 반복되고 의사 원망하고 또 다른 의사를 찾게 되고 또 다른 수술을 찾게 되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다 알지 못하고 또 저라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이 때로 맞기도 한 것도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많이 고민해 본 사람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 줄 때는 그 얘기를 조금은 깊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